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오늘이 1월 17일이거든요. 간만에 캐스트 한번 찍어 올립니다. 뭐냐 그러면 생명과학 1입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를 좀 전에 완강했어요. 선생님이 2혼 입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섬기한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서 듣는 친구들은 아, 저혼 입고 좀 전에 완강 강의 찍더니 이 캐스트도 찍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생명과학 1, 2025 버전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완강했습니다. 매년 제가 이제 서둘러서 좀 강의를 찍어 올려서 완강이 좀 빨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좀 완강을 했고요. 곧바로 후속 커리큘럼, 향후 커리큘럼, 상크스라든지 16모고, 출원종 모의고사. 요것들도 이제 빨리 나올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크스 일주일 이상 땡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언제 나옵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서둘렀습니다. 땡겨집니다. 알겠죠? 자, 상크스 그거 하기 전에 섬기한 완강 이벤트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2호 버전이에요. 1차 먼저 하고 2월 달에 2차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섬기한뿐만 아니라 스피드 개념 완성 강의나 상크스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의들 완강하면 완강 이벤트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미라도 좀 수험생활 힘든데 느껴보라고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듣고 수강평 게시판 있죠? 거기다 수강평을 올리세요. 그러면 뽑아가지고 수강평 정성스럽게 잘 친구들 그리고 이 수강평 이거는요.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를 10% 듣건, 20% 듣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완강을 좀 많이 한 친구들 그리고 수강평을 진짜 정성껏 쓴 친구들한테 뽑아가지고 이거 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기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후 한 번 더 공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이때 기간을 놓쳤어요.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해서 난 2월 말에 좀 완강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많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2월 말에 2차 수강평 이벤트 한 번 더 할 겁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 알겠지? 선생님 저는 섬세한 개념 완성반을 지금 3월 달에 듣고 있어요. 이 기간 그럼 활용 못하네요? 그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거 말고 스피드 개념 아까 말한 것처럼 상크스 후속 강의들에도 전부 다 이 수강 후기 완강 이벤트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좀 이벤트를 많이 하는 강사 같아. 내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돌려주고 싶어요. 모두한테 돌려줄 수는 없고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 알겠지? 약간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 많이 합니다. 나중에 진짜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좋은 성적 생명과학 1 받고 나면은 100호 어워즈 해가지고 아이패드도 주고 아주 푸짐한 더 고가의 그런 상품 주는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하여간 완강했습니다. 자 이번엔 후속 강의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인데 섬세한 개념 완성반을 지금 강의 완강했다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개념 이거 지금 내가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이거 완강할 거예요. 섬기한 하느라고 여기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팍팍팍 집중해서 이거 찍어 올릴 거야. 개념용 모의고사는 40회나 되기 때문에 내가 쭉 찍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조만간에 완강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1,6모고도 나오고 추론용 모의고사 이게 이제 새롭게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아이디어 기획이 다 끝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강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호보전 상크스 개강을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월 초였거든요. 그런데 1월 29일로 월요일로 앞당겼습니다. 일주일 자 그런데 요 잘하면 1월 29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출판을 하는 쪽 인쇄하는 분들과 좀 잘 호흡이 맞으면 이것보다 더 26일날 즉 금요일날 이 출고가 될 수도 있어요. 요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재 입고 및 개강이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29일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예정보다 더 앞당깁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기다렸죠. 그래서 준비 많이 했고요. 교재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자세한 거는 내가 한 번 더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기만 소개하면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결정적인 스킬이다라고 하는 건데 상위권들만 들어라가 아니고 상위권이 되기 위하니야 말을 줄여서 그냥 상크스 그럽니다. 자 고난도 출원용 생명과학 1입니다. 16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스킬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물론 섬기안이나 스기안에도 스킬을 일부 쉬운 걸 했지만 거기에 있는 스킬부터 해가지고 심화 스킬 기본부터 심화까지 싹 다 요것만 정리하는 거야. 또 하나 스킬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도 출원용 기출 문제 싹 다 모아서 요것도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출원용 잡기 위한 그런 강의다. 올해는 최신 경향 반영에서 일부 스킬 업그레이드 하는데 작년에 새로운 유형들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다듬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식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 너무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 올드에 그리고 너무 킬러베제 요즘 정책이 있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런 것들은 안 다루는 건 아니야.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 심화라고 하는 표시를 해가지고 조금 비중을 좀 낮추고요. 내용은 똑같이 있지만 설명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리고 예시와 예제를 증가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거를 좀 많이 하기로 했어요. 학생들로부터 작년 말에 피드백 받은 결과로 다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만 집어넣고 기출 변형은 뺐습니다. 대신 그 기출 변형 문제들은 출원용 모의고사로 다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기대하셔도 돼. 뒤에서 설명할게. 그리고 해설이 문제편에 분권이 될 겁니다. 정답과 해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줄 거고 다시 한번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때 내가 다음 주에 찍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16모의고사와 출원용 모의고사 병행 같이 나옵니다. 자, 16모의고사도 소개하겠습니다. 2, 5 버전 16모의고사. 16문제로 돼 있는 모의고사라. 16모의고사인데 단계별 모의고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섬세한 개념과 같이 나왔었던 개념용 모의고사. 걔는 열세 문제 개념용 문제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열세 문제 개념용 플러스 중난도에 아주 어려운 거 뺐어. 추론용 문제 3문제 정도 집어넣습니다. 가령 막전이라든지 근수축이라든지 핵형 분석 또는 세포매칭 또 복대립이나 다인자 중에 할 만한 거. 가계도도 가끔가다 좀 쉬운 수준으로 집어넣어서 3문제를 고루고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6문제짜리 싹 다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13회차인데 작년에 개념용 모의고사와 함께 이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이거 훈련했어요. 20회차로 이것도 늘렸습니다. 개념용 모고도 늘리고 16모고도 늘리고 상크스와 동시 개강하니까 이거 상크스 하면서 한 상크스 절반 정도 했다 그러면 이거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추론용이 좀 있어서 상크스 스킬 완벽하게 배우고라면 아주 좋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추론용 모의고사. 올해 새로 들어간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 발표했을 때 이거를 한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제 다 기획이 끝났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왜 만들었느냐? 결과부터 얘기해주면 추론용 4문제로 되어 있는 거를 30회 분량으로 만들 거예요. 추론용 4문제. 그래서 16모의고사와 이 4문제 추론용 모의고사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전체 20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추론용은 중간 난도도 있지만 고난도까지. 그래서 16모고는 좀 쉬운 추론용이 들어가 있지만 3문제가 여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것도 학생들이 원했어. 특히 작년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킬러 배제하는 그런 수능이다라고 올해도 이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와요. 아닐 수도 있지만 상위권 연수행 증가합니다. 왜? 의치한 약수 광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로 다가갈 거야. 그럼 상위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그러면 추론용 문제도 여러분들이 안 틀리는 실수 안 하는 싸움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20문제 중에 개념형 잡고 할 만한 거 다 잡고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가계도와 돌연변이 두 문제를 빼도 2등급 아닌 1등급까지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 1등급까지 42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작년 수능은 47까지 올라왔다고. 알겠어?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론용 문제 할 만하다고 가계도 돌연변이까지 그 가계도 돌연변이까지 여기 다 집어넣으니까 그것까지 다 연습해 보라고. 많이 많이. 그래서 네 문제 요거로 구성된 모의고사 30회분을 한 번 더 훈련하라고 내가 요걸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계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그리고 인륜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크스가 어느 정도 한 70, 80% 끝나고 나면 하는 게 좋아요. 돌연변이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완강하고 나는 게 가장 좋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진행될 거다. 요게 그래서 이런 취지로 준비가 됐다. 혹시 올해 갑자기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뭐 6월 모평 끝나고 갑자기 교육당국에서 요번에 어렵게 낼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도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를 잔뜩 연습할 거라니까. 더 좋지 그러면. 하여간 그런 취지다. 자 이거는 16목이랑 동시에 못 나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라. 그래서 3월 초 정도에 입고 예상인데 요것도 조금 땡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근본 취지가 상크스를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스킬을 공부하고 나야 풀리니까 상크스 중간 이상 거의 완강쯤 해가지고 그때부터 풀어주는 게 좋아요. 3월 초부터. 알겠지? 그래서 16미 출원용 모의고사 상크스 이거 끝날 때쯤에서 그때부터 병행. 16 먼저 출원용 나중에. 단계별 모의고사나 네 문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요. 알겠죠? 요 정도로 소개하고 나중에 이거 나올 때 오리엔테이션으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향후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많은 학생들의 선생님 100호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상담해 주는데 요즘 질문들이 확 늘어나고 있어요. 학습 질문 많이 하는데 지금 1월 중순입니다. 1월 17일. 지금이라도 섬기한 안 드는 친구들은 꼭 듣고 완강하세요. 알겠죠? 이 정도로 완강해야 돼요. 지금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4주에서 8주 정도면 다 완강해요. 맞먹고 들으면 4주면 되고요. 문제 꼼꼼히 푼다 그러면 8주면 다 됩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2월 말까지는 꼭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N수생이다. 지금부터 내가 재수 시작한다. 또는 상위권 고3이다. 다른 과목 하느라고 늦었다. 그러면 스계환을 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요거의 절반. 2주에서 4주 소요됩니다. 알겠죠? 자 개념용 모의고사 섬기한, 스계환과 내가 병행하라고 했는데 이거 섬기한, 스계환 완강 있으면 이거 꼭 풀어주시고 40회짜리. 너무나 효율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알겠지? 이건 나중에 뭐 한 6월 모평 전까지 풀어주면 되는데 한 번 풀고 또 한 번 더 풀어도 돼. 근데 다른 단계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가름해도 되고 가능, 저 뭐냐 대체해도 되고 2월부터는 이제 상크 시작하는데 내가 1월 말로 땡겼죠? 그때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요거 시작하고 6모 전까지 완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진짜 이것도 만목과 하면 두 달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6월 모평까지 두 번 2회독을 한다 그러면 최고가 될 거야. 그리고 여름에 올바원이 있어요. 6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어낼 거거든 그것까지 하면 스킬을 세 번 돌리는 거니까 거의 이제 1등급 만점이 확정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수강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2, 4, 상크스 들어도 됩니다. 지금 1월 17일이라 그랬지? 선생님 한 2주 남았네요. 열흘 남았네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열흘도 굉장히 긴 시간이야. 겨울 파악에 집중적으로 생명각 1, 스킬 공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종종 있어요. 그냥 2, 4, 상크스 들어도 돼요. 2, 5, 상크스랑 2, 5 버전이랑 2, 4 버전 상크스 내용 차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 더 다듬어진 것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2, 4, 상크스 듣고 일주일이라도 2주라도 완강 빨리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중간 학습 방향 가이드 그리고 섬기한 완강 빨리 했다. 그리고 상크스나 16출원용 모의고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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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